야, 강수야. 너 어디서 안 오는 거야? 강수야. 야, 너 쟤랑 완전 눈만 샀는데. 야, 강수야. 부모님의 반대로. 이런 애니멀 같은 거. 우리 지금 헤어지지 마. 나 다시 잊지 않을 거야. 진짜 저 가운데 있는 길이네. 야, 너네 진짜 애틋하다. 진짜 애틋하다, 진짜. 제발. 오, 진짜 움직이지 않아. 야, 아름답다. 지금. 저 옆에 애도. 너한테 반했어. 이런 삼각관계야? 야, 삼각관계? 말게? 야, 강수야. 야, 강수야. 오. 야, 너 어디. 오. syllable. photo room. 우. 야.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야.. 배틋하네. 야, 어쨌든 당수야 고맙다. 그것 때문에 성공했다. 아, 제가 또. 아, 근데 어떻게 강소한 바람이 있으신가? 아직도 보고 있었지. 기린이 봐도 기린이 신기한가 봐. 장이랑 똑같이. 나 진짜 좋아하나 봐. 이야! 이야! 땡큐 쌍봉스! 지금 사과 아까부터 몇 개나 먹었어요. 사과, 당근, 바나나.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은 동물의 왕국 지식 배틀입니다. 지식 배틀. 자,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 내에서 퀴즈를 출제합니다. 직접. 1대1로 대결해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우승을 하게 됩니다. 자세한 룰은 퀴즈를 먼저 직접 출제하신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자기 본인의 지식인 거죠? 나도 알아야 돼? 너도 알아야지. 내가 알아야 되지. 내가 알아야 되지. 내가 알아야 되지. 와, 진짜 아는 게 없으니까 문제도 못 내겠다. 내 가족에 대한 건 안 되잖아요. 오케이! 끝! 끝! 네. 지금 아홉 마리 동물 여러분들께서 직접. 아, 말이라뇨. 아홉 마리 동물 여러분들께서. 첫 번째 동물이 앞으로 나와서. 네. 본인의 퀴즈를 냅니다. 자, 문제 내겠습니다. 사자, 후랑이 등 육식 동물이 유일하게 좋아하는 이 과일은. 아! 야, 금호! 육식 동물이 좋아해. 알지, 알지, 알지. 육식 동물이 과일 이거 먹는 거 돼. 봐, 그거. 아니, 근데. 뒤에 계신 나머지 분들이 스케치북에 정답을 적습니다. 내가 낸 문제를 못 맞힐 것 같은 한 사람을 지목해서 앞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깡관이! 깡관이 나와! 지목당한 사람이 정답을 맞히면 문제를 출제한 사람이 울벼락을 맞고요. 상당한 사람이 정답을 틀리면 그 사람이 울벼락을 맞고. 아, 제발! 이러지 마! 빨리! 아, 제발! 이러지 마! 빨리! 아, 제발! 이러지 마! 빨리! 아, 제발! 오, 마이 갓! 자, 이렇게 해서 끝까지 남은 훈령만이 최후의 우승자가 되는 겁니다. 아, 저네요? 아, 나 진짜 쉬운데 문제 큰일 났네. 나 큰일 났다, 진짜. 부럽다. 나 너무 쉬운 거야, 이거. 생각할 줄 없으니까. 진짜 큰일 났네. 자! 문제 뭐예요? 아니, 문제 이거 너무 쉬워요, 근데. 아, 쉬운 거 좀 줘요. 아, 나 진짜, 진짜 큰일 났네, 이거. 자! 아... 내 동생 지성이가! 네? 네? 몰라요, 대동생 지성이? 내 동생이 지성이죠? 내 동생 지성이요. 아, 몰라요? Just stayed 잠시 지성이야! 대학자! 내 동생 지성이야! 오, 메뉴!